이 정진석 씨가 1960년생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1960년생이고 얼마 전에 이제 그만뒀던 국민의 힘의 당대표를 지내셨던 김기현 당대표가 1959년생이고 지금 대한민국 의 권력의 굉장히 중심은 1960년 제 중심으로 운동권을 살짝 벗어난 그런 세대가 지금 권력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죠. 이 정진석 씨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4.15 총선 당시에 이분이 이제 부여 청량에 출마했는데 그다시 이제 투표 참관인이 그런 투표지 분류기의 이상한 현상을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가깝으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의 박수연 후보의 조작을 뚫고 아주 기사회생 된 분이고 또 정진석 씨는 2022년 6월이죠. 이른바 윤심이 등장했을 때 그런 김기현 당대표를 당선시키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고 그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일부 이제 나이가 드신 그런 국민의 힘의 오랜 관력을 갖고 있는 그런 당원들이 단식투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위탁관리하는 그 결정을 내린 인물입니다. 제가 정진석 씨에 대한 인상은 뭐 상당히 요령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줄을 잘 설고 그렇게 노해한 그런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잽싸게 그냥 줄을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줄을 잘 써야겠죠. 오늘 보니까 벌써 대통령보다 한동훈이라고 여당 의정보고서 표지 모델을 바꿨다. 그런데 기자들이 또 이제 그런 가십거리를 찾기가 좋으니까 이런 기사를 냈겠지만 대통령 얼굴을 본인의 의정보고서에 넣은 것이 아니고 한동훈 씨하고 찍은 사진을 의정보고서에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사람들이 쿡 한 번 찍었네요. 보면 정진석 씨가 또 그렇게 생겼죠. 후덕하게 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할까 수단이 좀 좋게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이 정진석 씨를 내가 다시 보게 된 건 4.15 총선의 부여 창량에 대한 그런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담은 것은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2022년도 6월 나경원 씨를 끌어안치고 김기현 당대표를 무리하게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한참 선거 무효소송이 4.15 총선으로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단식투쟁을 뚫고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서 김기현 씨를 당선시킨 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제가 아유 뭐 너도 나이 헛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정진석의 설리로운 의정생활 충남 공주부여 청량을 지역구를 가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8일 제21대 국회의정보고 종합편 표지로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했다. 의정보고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 초반에 언급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를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한동훈 씨 인기가 뜨니까 정진석 씨가 그렇게 또 사용했겠지만 기자 눈에는 어떻게 저렇게 발빠르게 그냥 모델 체인지를 할까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참 요령이 참 좋고 수단이 참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유덜유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간에 줄을 빨리 바꿔서 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참 보면 그런데 이제 한 분이 통상 대통령을 앞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만큼 대통령이 여야당의 지지체가 평평한 충청지역이 먼저 여론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우는 전략을 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그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자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내 눈에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한 분이 국집어 가지고 임기가 창창하고 권력력이 어떤 사람들인데 총선이 끝나도 한동훈이 계속 대장행시하게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선거 패배하면 회장을 당대표라고 밀 것 같습니까 민다고 될 리 있습니까 백마를 타고 온 선구자만 희구하는 이 전근대적인 국민정치의식을 이용해 먹는 저 권력욕의 화신들이 저는 정말 징그럽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그런데 찬반이 다 한 분 한 분으로 찬반이 이렇게 갈리게 되네요 여러분 지금 다들 한동훈 열창을 부르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논평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논평에서 때로는 좀 불편한 내용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논조의 기본이 어떤 종류의 정치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양식과 양심에 기초해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내리는 평론을 공병호 tv를 통해서 공개한다 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심 없이 한 개인에는 주관적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로 여러분과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도 저 양반이 무슨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동훈 씨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관철이 돼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생산 투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관철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한동훈 씨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화 같은 그런 찬양을 보내는 것처럼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당대표를 맡고 대권 후보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는 일이 관철이 안 돼 가지고 관철이 안 되면 그냥 국민의힘은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동훈이 하고 한동훈이 할아버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에 다 크리넥스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이밍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시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선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정진석 씨는 한동훈 씨가 선거 4.15 4월 10일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을 갈아탄 것 같죠 그러나 제 판단은 다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뺐지 5선 6선 다 좋은데 정진석 씨는 특별하게 4.15 총선에 그런 개표 참관인의 그런 예리한 덕분에 5선 의문이 지금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보니 벌써 뭡니까 낙선이 됐을 겁니다 참 여러분 의인이 없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5선 6선 의원 같으면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치 원룸들에 대한 조금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지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60년대 주변에 다선 의원들 활동하는 걸 보게 되면 한마디로 조금 세상 용어를 표현하면 정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싸가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여러분들 관절이 되어 가지고 소위 사전투표 조작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낮고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 세력들한테는 전부입니다 전부이죠 그 정도로 뭐죠 그것을 쥐고 있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쪽은 어마어마하게 절박하고 한쪽은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의원이나 김상훈 위원장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이게 관철될 가능성은 국민들이 크게 여러분들 분노에 힘을 더해주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나 위원장 힘만으로는 관철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관철이 안 되면 그냥 99.999%가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일어나고 조작이 일어나면 국민의힘이 대피하는 겁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뭐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과장을 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대피가 되면 그냥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냥 크리넥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한번 쓰고 용도폐기가 되는 거죠 뭐 그때는 또 정진석 씨가 다른 또 대안을 찾겠죠 어쨌든 요령이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얼굴도 보니까 후덕하게 해가지고 요령 좋게 안 생겼습니까 얼굴 자체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내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니까 예 예 fight 감사합니다.